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. 바로 20초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. 연관 키워드를 보시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죠. 제주도, 착륙, 목적지, 비행, 환호성 같은 키워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20초면 1, 2, 3, 4, 6, 8, 9, 10, 1, 2, 3, 4, 6, 8, 9, 10, 엄청 짧은 시간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시작하고 20초 벌써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. 20초 차이로 비행기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다. 혹시 알고 계셨어요? 20초에 따라서. 20초요? 20초면 무슨 말인지. 이게 뭐냐면 제주도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김포공항에 이 착륙 제한을 20초 남기고 이번에 착륙한 겁니다.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를 했다? 네, 그렇죠. 그런데 이게 착륙 제한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착륙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커피타임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너무 늦은 시간에 조착하게 되면 그 주역에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야간 시간대에 항공기에 대한 운항을 금지하는 것을 커피타임이라고 하는데 김포공항에 이게 1993년부터 해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항공기 이 착륙이 금지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여객기가 원래는 여유롭게 11시 전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출발 시간이 갑자기 연착된 거죠. 어디서 오든 비행기입니까? 제주공항에서 왔는데요. 밤 9시 20분쯤에 원래 출발 예정이었는데 기상이 갑자기 악화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니까 졸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좀 레이스를 하게 됐다. 그러니까 원래는 넉넉하게 제주에서 떠나서 김포공항에 11시 전에 딱 도착하는 건데 출발이 좀 지연되니까 아슬아슬해진 상황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정확하게 5일 밤 10시 59분 40초 김포공항에 착륙한 거니까 20초인 거죠. 그래서 20초만 늦었어도. 어디로 가야 돼, 2초 늦으면? 20초 차이에 인천공항을 가야 됩니다. 김포에 못 내리고 인천까지 가야 됩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승객분들도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다가 착륙하자마자 여객기 내에서 승객들의 박수, 환호성 이런 것들이 좀 폭발했다고 합니다. 저 같아도 박수 쳤습니다. 왜냐하면 김포에서 가는 거랑 인천에서 가는 거랑 천지차예요, 집 가는 게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면 정말 그 안에서 비행 내내 마음 졸였는데 무사히 도착해서 기쁘다. 또 시간 맞추기 위해서 고생했을 이 기장에 대해서 생각이 나니까 좀 웃음이 난다. 이런 식의 의견이 나왔습니다. 사실은 제일 고생한 사람이 기장일 텐데 대단합니다, 그 기장분도. 네, 그래서인지 누리꾼들 SNS에서 좀 비슷한 반응들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관심들, 특히나 이제 제일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기장에게 팁 보내기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.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에게 조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좀 축하해줬다,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일도 있군요. 반응도 참 재밌네요. 네. 네.